부서진 담장과 주저앉은 옹벽. 옹벽 위에 위치한 주택은 앞으로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곳은 동작구 상도동의 옹벽 붕괴 현장입니다. 18일 저녁 8시 30분쯤 주택 공사 현장 옆에 옹벽이 무너지며 옹벽 위에 위치한 여러 채의 집들이 붕괴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수십 년 된 옹벽이 무너져 내린 현장입니다. 이 옹벽 위에 살고 있던 32명의 주민들은 현재 대피한 상태입니다. 밤에 수십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천막과 모래주머니 등으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대피했던 주민은 당시 상황을 폭탄에 비유합니다. 안에서 저녁들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뻥하는 소리가 나니까 무너져 내린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니까 여기 주민들이 나와봤던 거고 나와서 보니까 여기가 화단이 돌과 같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소리가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던 거죠. 동작구청은 해빈기의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땅을 파다 진동으로 노후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는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문제로 꼽습니다. 공사한 사람들은 노후됐다 그러고 근데 공사하기 전에 노후된 걸 이미 다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공법을 충분하게 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조심해서 안 하는 게 부실의 문제거든요. 또 국민안전처의 아니람을 가장 큰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이거는 구청도 문제점도 아니고요. 서울시의 문제점도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예요. 아마 국민안전처는 여기 나와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네 거 아니라고. 자기네 건 아니죠. 근데 그럼 안전처로 왜 생겼어요. 일부 대피 주민은 동작구청이 사후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청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동작구청은 주민들의 손해배상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지역의 정밀진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BS 정중희입니다.